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톱기사하고 사슬에서는 최근에 586 운동권 출신의 대표주자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그런 출판기념회 석상에서 내놓은 발언 좀 심했죠. 흐린 놈이 뭐 이런 거는 송영길 씨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글을 쓰는 것은 생각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수정도 할 수 있고 좀 절제된 표현도 쓸 수 있는데 대중강년이나 이런 부분은 실수를 하기 쉽고 본인이 깊숙이 여러분들 숨기고 있는 그런 속내를 자신도 모르게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바로 이제 대중강년인데 그날은 송영길 씨하고 그 같은 발언은 아마 출판기념회 석상에서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좀 무리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파장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사슬에서 또 다뤘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송영길 씨가 전남 고흥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586 운동권 출신 중에서는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좀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말에 무게가 실리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그런 파장을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데 송영길 씨와 함께 이제 80년대에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민주화 동지회라는 것이 얼마 전에 결성됐지 않습니까 운동권 인사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민주화운동에는 이제 송영길 씨를 좀 많이 나무랐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공인이 되게 되면 자기가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발언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그리고 자기에게 이제 손해가 될지 이런 것을 잘 득실을 따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공식증이 석상해서 송영길 씨가 가속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고 어린 놈이 이런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어쨌든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민주화운동 동지회 가운데서도 비교적 활동이 많은 활발한 민경우 씨가 한 말씀을 하셨네요. 민경우 씨가 보면은 민주화운동 동지회는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더럽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건반진 놈 물병을 머리에 던지고 싶다 어린 놈. 어쨌든 간에 민경우 씨도 정치적인 욕심이 또 있고 할 테니까. 그것은 한동훈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의 막말을 접한 이후에 저는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이 어묵한 시절에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가운데 일부가 수십 년 전에 일만 가지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정간예우를 받으려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들며 도덕적 의의를 주장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동훈 씨가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송영길 전 당대표의 발언이란 것은 무지한 발언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조선일보에 사설까지 다뤘네. 노인을 폄하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린 자식 이렇게 훈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송영길 씨가 포함됐던 586운동권 출신들은 지금 기성언론들이나 민경우 씨나 이런 분들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586운동권들이 한국 역사에서 가장 크게 해악을 끼치는 것은 선거부정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그런 일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온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한 글을 읽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 586운동권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인사들이 대개 한 7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찬 씨 4.15 총선 당시의 당대표였던 그 다음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씨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었던 구리 씨의 윤호중 씨 그리고 이제 4.15 총선의 민주연구원 원장을 지났던 양정철 씨 그리고 선거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기획본부장을 지냈던 기획본부장을 지냈던 이근영 씨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586운동권들이지 않습니까 586운동권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방송들 신문들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화운동을 좀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민주화 동지에 동지에 속한 민경우 씨 이런 분들도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 문제지 않습니까 586운동권들이 저지른 가장 큰 해악 그리고 자신의 조국에 대한 그런 배신과 배반은 바로 선거부정을 제도화한 것이 가장 큰 해악입니다 그들은 지금 목전에 부정선거의 제도화의 완성을 거의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죠 이 사람들이 뭐 전혀 이렇게 언급하지 않지만 저는 가장 위험하고 젊은 날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런 586운동권들이 소위 씻을 수 없는 과오 씻을 수 없는 과오라는 것은 선거부정을 제도화하고 조직화 하는 것이 가장 큰 해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가 이제 밝혀져 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지만 올 수가 없으면 그 대가로 대한민국에 침몰하는 그런 비용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제 잠시 공개해드렸지만 이게 이제 2016년 총선의 선거부정이 없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거부정이 점점 지금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더 많이 조작을 하기 때문에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부궐선거는 역대 최고 조작률 을 봤고 그전에 울산교육감 선거도 무진장 이런 심한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민경우 씨가 이런저런 글을 썼지만 저 눈에는 그냥 다 위선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있죠 이게 2023년도 4월 5일 울산교육감 선거의 보궐선거의 조작 정도거든요 사전투표 이동을 해 가지고 득표수를 선관위가 만들어 오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빼기 당일의 차이값이 천창수 좌파교육감 하고 김중 우파교육감 사이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가 하는 거죠 남조선 선관위가 그래서 저는 뭐 거두절미 하고 선관위를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관위가 범죄집단 이고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범죄집단의 수계나 괴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범죄집단의 수계와 괴수를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쪽은 권력 을 도독질하고 한쪽은 여러분들 그 권력을 도독질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은폐하거나 방조하거나 외면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사실 저는 송영길 씨가 출판 기념의 석상 에서 어린 놈이 어떻고 물병을 대갈통을 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실수다 저도 대중강령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좀 격한 표현이 나왔다 이렇게 하지만 씻을 수도 없고 청량할 수 없는 그런 범죄가 바로 선거 범죄를 저질러 온 겁니다 여덟 번째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여권이나 대통령께서 다 그것을 덮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를 그냥 팔아먹는 짓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게 가장 애통한 거지 그러니까 다 신문들도 지금 보게 되면 그냥 가심만 다루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그런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도 정말 586 운동권들이 기친 해악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낳는 그런 문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586 운동권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도했던 여덟 번의 공직선거에서 이루어진 그 부정선거 그리고 그 부정선거를 대법관들과 헌재재판관들과 윤 대통령과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덮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다 그 점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이제 준비하겠으면 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알아야 되니까 신문을 읽게 되는데 제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 하니까 너무나 가식적이고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비도덕적인 그런 기사들이 다 여러분들 뭐죠 신문지상을 채우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방송을 하게 됩니다 4.15 여러분들 총선이 끝난 이후에 농객으로서는 가장 열렬하게 부정선거를 은폐한 그런 대열에 들었던 사람이 조갑재 씨하고 전규재 씨입니다 다른 언론인 출신들도 간간히 있지만 그분들은 중간에 하다가 다 그만뒀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아주 질주 하듯이 그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덮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조갑재 씨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선거 부정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는 것을 가장 열렬하게 막았던 사람이 하태경 과 이준석입니다 하태경 과 이준석 두 사람이 그래 4인방 이렇게 하면 조갑재 정규재 이준석 하태경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에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 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